야, 투시라! 롤러리 여우 두시딸 출콜투 오라라이고 롤러리 여우 두시딸 출콜투 쇼! 롤러리 여우 두시딸 출콜투 쇼! 두시 앤 컬투 쇼! 빰빰빰! 자, 얼른 들어와! 예예예! 오늘의 용의자 골든차일드, 어? 세 명이나 왔어! 각자 이름이랑 그룹에서 맡은 역할! 제 이름 주찬! 저는 정직을 맡고 있습니다! 정직? 정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골든차일드 이장준 셋째와 예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능? 제 이름은 지범이고요! 멋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인이구만! 범인이야 지범! 오늘 나온 이유는? 오늘 나온 이유! 선배님께 안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안부 인사하러 왔어? 네! 새 음원을 갖고 온 친구들 많은데 안부 인사를 하러 왔다! 안부입니다! 좋아! 신곡 제목! 신곡이 나왔구만! 네! 나왔네! 안부 인사 온 김에 음원을 내버렸구만! 그럼요 그럼요! 신곡 제목! 따라입니다! 따라! 따라의 컨셉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 올곧다입니다! 올곧다! 올곧다! 네! 올곧다! 올곧다! 바르다! 네! 바르다! 정직하다! 제일 잘 따라할 수 있는 성대문사 하나씩 한번 해볼까? 예! 반가워요! 이게 누구야? 선지밥이요! 아! 선지밥! 콜투쇼 사연 중에 썩은 표정의 할아버지! 못 봤다 그래! 모포토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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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재민식 선배님 하겠습니다 재민식! 마! 내게 마! 어? 죄송합니다 너가 마 못 마! 자 오늘은 골든차일드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 30분! 골든차일드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입니다 정확하게는 진짜 거의 정확하게 만 8개월 만에 다시 와줬어요 그때는 대열 Y 주찬이 와줬었고 네네네네 오늘은 좀 장준, 지범, 주찬 맞습니다 주찬은 지금 다 온거에요 그죠? 그죠 그죠 최다 출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 멤버의 선택 기준은 뭐였습니까? 일단 제가 굉장히 옆에서 뭘 해도 웃어줄 수 있고 리액션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리액션이 좋은 친구 그쵸 그쵸 멤버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좀 왁자질거랑 케미가 좋은 세명이 딱 나왔습니다 아 좋아요 네 장준 네 저번거 우리 2월달에 나왔을 때 컬티슈 나왔던거 네네네네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아 네 소식은 들었습니다 소식은 안 들었어 소식은 들었습니다 네 지범 들었어요? 저는 장준이 형 옆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그때 방귀 썰을 풀었었는데 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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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자리를 바꿔가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 가운데 있죠 센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쵸? 이장준 태그 배승민 봉재현 김지범 김동현 홍주찬 최보민 10인조 보이그룹으로 2011년 2017년 8월 담다디로 가요계 핫 데뷔 2019년 10월 워너비로 첫 음악방송 1위 달성 4년 동안 가요계는 물론 연기 예능 뮤지컬 등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하다가 2021년 8월 정규 2집 태틀곡 라팜팜으로 음원차트 앨범 판매는 모두 자체 신기록 경신 2021년 10월 5일 정규 2집 리패키지 따라하러 초고속 컴백 모두가 골든차일드를 따라오게 할 준비 완료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추가하고 싶은 거라 그런 거 있어요? 비주얼 멤버 이장준 갑자기 여기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골든차일드가 따라오게 할 준비 완료 비주얼 뭐죠? 멤버 이장준 비주얼 멤버 이장준 이제 좀 완성이 됐네요 미리 좀 얘기해주지 그러니까요 골든차일드의 신곡 진짜 초고속 컴백이에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급했어 이게 사실 저희 울림엔터테인먼트의 전통이자 그런 방식인데요 이제 정규 앨범이 나오고 곧바로 이어서 리패키지 앨범이 나오는 게 패턴이 있구나 이런 패턴이 있어서 바로 초고속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열차게 홍보하세요 곡 소개 담당은 지범이가 지범? 멋짐 지범? 어쩌다 보니 오늘 소개 담당이 됐는데 일단 저희 골든차일드의 조금 성숙한 그리고 좀 섹시미가 담겨있는 곡이고요 네 그리고 장르가 좀 신기한 뉴 잭스윙 장르 뉴 잭스윙 너무 좋아하죠 이현도씨가 참 잘 만드는 네 그리고 이제 장준이 형과 저희 래퍼 태그 형들이 이제 작사에 참여를 했고요 네 일단 정말 저희의 멋있는 곡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좀 약간 레트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뉴 잭스윙 참 좋아하는 장르인데요 네 누가 만들었나요? 이거는 저희 골든차일드의 노래를 많이 작곡을 해주신 제훈이 형님께서 작곡을 해주셨는데 노래가 굉장히 약간 유행은 돌고 돈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 안무가 사실 뉴 잭스윙 박자나 그런 장르는 안무가 궁금해요 맞아요 저희도 사실 노래를 처음 들었었을 때 와 이 노래 어떤 안무가 나올까 그럼 안무도 약간 레트로합니까? 안무는 이제 아마 선배님이나 아니면 수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 무대영상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놀랄 법한 심플하면서도 각이 살려있는 그런 안무가 나옵니다 반전이죠 지금 뉴 뮤직비디오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약간 소녀시대의 G 느낌이죠 약간 소녀시대 선배님 그 느낌 소원을 말해봤대 그 느낌도 살짝 있고 약간 재기차기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 멤버들과 상의를 통해서 지금 안무의 이름을 만들고 있는데 최종 유력 후보가 최영준 9월 3일 최종본 이게 저희 안무 선생님이 최영준 선생님이신데 최영준 선생님이 9월 3일에 최종본으로 만들었다 해서 심플하게 최영준 9월 3일 최종본으로 지금 유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명한 안무가시죠? 그럼요 그럼요 최영준 발찌그리기 그런 느낌도 있어요 발찌그리는 거 아니에요 발찌그리기 최영준 선생님의 발재간 약간 이런 느낌 제간둥이 제간둥이 네 네 네 고개 포인트 안무에요? 네 네 네 네 근데 수트를 다 입고 하니까 네 있어보여 그쵸 앨범이나 뮤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갬블러 갬블러 느낌으로 살짝 좀 넣어봤습니다 그랬구나 네 어 이게 뭐 뮤비도 찍을 때 네 멤버들이 웃음 참느라 힘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많았는데 딱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아 서로 마주보고 네 네 네 이게 심지어 이제 뮤비 거의 막바지쯤에 이제 새벽 시간대쯤에 하는 거라 저희가 정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들 얼굴만 봐도 웃길 시간인데 저때 이제 어이이이 보시면 서로 마주보고 밀치는 네 서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때 좀 뮤비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너무 웃어가지고 인중만 봐도 웃기더라고요 네 넋이 나간다 그러죠 그렇죠 넋이 나갔어요 넋이 나간 상황이라 그때 좀 이렇게 좀 뭐 같이 가족들끼리도 사실 같이 사는 집에 같이 사는 와이프랑 저랑 그렇게 가까이 많이 얼굴이 빵 터질 것 같아요 그쵸 이 사람들 가족인데도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와 뮤비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꼭 쳐다보시고 네 네 네 네 조회에서 올려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규의 리패키지 앨범을 발표했어요 따라 말고 신곡이 하나 더 수록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천재 작곡가 멤버 태그의 자작곡인데요 오 태그의 자작곡이요? 네 자작곡 자작곡이에요 자작곡으로 이루어진 자작곡인데 이 노래가 제목이 오아시스에요 오아시스 네 근데 이제 오아시스가 사막 안에 있는 하나의 샘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에는 없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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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어려운 근데 이제 저희 멤버들의 이 가요계를 험난한 사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안에 멤버들의 고마움을 오아시스로 담은 태그의 메시지가 전달해 되어 있는 그런 곡입니다 태그가? 네 네 네 멤버들의 고마움을 곡에다 담은 거예요? 네 네 네 네 처음에 그 곡 듣고 어땠어요? 어 그런 뜻이 있다는 곡인 걸 듣고 어땠어요? 사실 그런 뜻이 있다고 듣고 녹음을 하진 않았는데 네 이제 녹음하고 나서 알았는데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태그가 이제 멤버 저희 영택이 형이 이렇게 작곡을 잘하는구나 라는 걸 새삼 또 느꼈어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태그의 자작곡이 명극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명극이었어요 잘했네 그래서 영택이 여서 태그가 되는구나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태그구나 네 맞습니다 바로 간판을 네 이거 아시는 분 많이 없으신데 네 네 네 네 요즘에 태그 많이 하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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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자 그래요 정규 2집 멤버들 유닛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와 어떻게 찍었어요? 이게 또 그 뮤직비디오를 완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을 잡고 찍는다라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저희끼리 좀 예능처럼 이제 누구는 백만원 누구는 천만원 이렇게 조금 해석비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했거든요 스스로 네 찍어주고 찍히고 한 거예요? 그쵸 그쵸 진짜요? 이제 카메라 자체도 이제 다섯 개로 나뉘어가지고 네 어떤 팀은 엄청 부유하게 어떤 팀은 좀 되게 좀 빈곤하게 찍히긴 했는데 맞아요 정말 근데 결과는 다 너무 좋게 나와서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촬영 시간이 다 다르네요 그것도 맞아요 이게 다 그 시간 안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게임을 통해가지고 우승팀은 천만원 천만원에 값비싼 카메라와 넉넉한 촬영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아마 꼴찌 팀은 그래서 사과폰으로 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찍고 그랬습니다 재밌었겠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결과를 보는 순간에 퀄리티 차이는 많이 났어요? 정말 많이 났어요? 너무 안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주범이 많이 났다는데 저는 한 팀이 휴대폰으로 찍거든요 그 팀이 정말 안쓰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브이로그 보는 느낌 맞아요 가위바위보로 정했어요? 이게 게임을 하면서 퀴즈 맞추고 저희가 그런 거에 많이 게임을 해서 아 그 게임하는 것도 콘텐츠로 찍고 네네네네네 그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저희 골든차일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하는 것도 여러분들 들어가서 좀 보시고요 네네네 일단 리패키지를 신곡 노래 한번 듣고 오자 따라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뉴 잭스윙인데 옛날 느낌의 뉴 잭스윙도 살리면서 요즘에 세련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뉴트로의 느낌을 한번 살려봤습니다 뉴트로 느낌이신 것 같아요 장준씨가 예능에서 엄청난 활약을 벌이고 있다 과찬이십니다 자체 평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2미주라는 얘기가 아 또 저희 회사 같은 집안사람 우리 미주 누나와 함께 이제 같이 뭐 많이 방송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울림에서 독보적으로 저희 둘이 텐션이 아주 좋거든요 아유 미주야 뭐 컬투쇼 패밀리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럼요 스페셜 디제이로 자주 와주기 때문에 네 네 네 아 미주가 오는 나라인데 입이 제가 귀에 걸려요 아유 뭐 인천이 아주 장난 아닙니다 네 아 누나 바쁠 때는 이제 저도 한번 쓱 불러주시면 아 좋아요 알겠어요 언제 한번 언제든지 진짜 좋아 검아비만 바꿔오겠습니다 미주의 텐션 정도 됩니까 아우 러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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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이거는 무슨 프로야 나 이거 처음 봤네 맛있는 녀석들 스피너프 맛있는 녀석들 네 이게 정말 맛있는 녀석들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제 먹는 그런 프로잖아요 저희 이제 맛있는 녀석들은 이제 그 술과 안주의 최고의 궁합 페어링을 보는 그래서 맛있는 녀석들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같이 출연하신 분이 이제 선배님과의 이제 절친이신가요? 누구요? 종혁이 형님이 종혁이 형님 아 아끼는 동생이죠 아 그렇죠 종혁이 형님과 이제 또 규현이 형님과 동민이 형님 아 규현이 동민이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귀여운 동생들이죠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예능들 너무 잘하죠 네 네 종혁이는 좀 배우 느낌보다는 네 네 예능이 좀 잘해요 아 그러니까요 나이 차이가 저랑 많이 나죠 23살 차이 진짜요? 저희 대표님이랑 동갑이신데 누가 그렇게 어리니? 네 제가 25살이거든요 어머 어머 그런 이렇게 23살 차이의 세대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죠 네 형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착하세요 진짜 너무 착하고 네 어 회사 조금 건성이죠 아 그럼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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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사에 늘 건성이신 인지하지 않아요 건성 건성 그냥 그냥 해 그냥 그냥 하자 캐릭터에요 캐릭터 약간 이러시고 정말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꼰대가 아니신 맞아요 감정이 기복이 없어요 그럼요 진짜 쿨하세요 되게 네 뭐 종혁이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이것도 뭐 듣고 그냥 넘기실 거예요 아마 하하하하하하하하 전화하더니 문제 딱 갑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꼭 딱 오면 내 얘기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지범씨는 골든철드에서 비주얼과 노래 개그를 담당한다는 소문이 지금 하하하하 소문이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방송놈들 들은 모양이에요 하하하하하하 개그는 어떤 개그에요 하하하하 저희가 또 이제 멤버들끼리 있으면은 또 되게 조금 아주 별거 아닌거가지고 저희들끼리 웃고 떠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말투가 부산 사투리가 있고 서울만이 섞이다 보니까 원래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멤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개극가요? 선천적 개극회가 있다는데 지금 보여드리기 힘든데 그냥 말하다가 말하다보면 얼굴만 봐도 웃겨요 그래요? 제가? 그런건 모르겠네요 같이 살다보면 얼굴만 봐도 웃긴 친구 애교사만 봐도 웃겨가지고 같이 살아볼 수도 없고 지호씨 얼마전에 리더 대열씨와 싸웠어요? 6살 차이 형하고 에피소드를 공개까지 했어요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싸우게 된거죠? 이게 정말 별거 아닌 무대할 때 제스처 문제였는데 그걸 한번 빼봤으면 좋겠다 다르게 해봐라 이런식으로 했는데 저는 밀고 나가고 싶다 이걸 하고 싶다 고집을 부렸구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똥고집인데 대열씨가 보기엔 그게 좀 별로였나 보죠? 어... 그랬던거 같아요 무슨 제스처인데? 이게 뭐 안무 선생님께서 최대한 안무적인 요소보다는 제스처적인 요소로 가자 라고 말씀을 대열이 형한테 통화로 전달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열이 형은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둘이서 이렇게 싸웠는데 발재간 채영준 선생님 어 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래서 뭐 네 그렇게 된거야 그렇게 됐었는데 나중에는 또 바로 하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스처는 어떻게 됐나요? 그 제스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집이 성공했어요 네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집집업원 선생님 그래요 주찬씨가 별명이 먹주찬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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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잘 먹어요? 제일 잘 먹어요 10명 중에? 그렇게 됐네요 다들 소식가여가지고 저희가 좀 입이 짧거든요 아 그래? 어느 정도 먹는지 궁금해요 제가 요즘엔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 옛날에는 무한리필집이 유행했을 때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쫓겨나고 고기 먹다가 쫓겨났어요? 네 고기 너무 많이 먹는다고 쫓겨나고 심지어 국밥집에 가서 공깃밥을 무한리필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국물도 주시는데 거기서 이모님이 이렇게 먹으면 우리 장사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공깃밥이 배고플 때 딱 들어가면 몇 공기예요? 몇 공? 몇 공까지 해봤어요? 최대는 7공까지 해봤습니다 7공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개그맨은 제가 한 150명을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나몰라 패밀리에 김태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미스터 빈 닮은 친구 그 친구가 처음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20살이었거든요 그때 12공까지 먹는 거 봤어요 위가 마비가 12공까지 먹더라고요 와 12공 와 미가 엄청 크신가 보네 그러니까 대사랑이 또 엄청나니까 그게 살로도 안 가고 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시네요 골든체헬드 열 멤버 중에 거기다 반입니다 딱 하프가 복면과왕에 출연을 했었네요 시기적으로 다 다르게? 네네 근데 각자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갑니까? 저희는 또 비빌이 없기 때문에 멤버들끼리는 무슨 노래 할까? 이런 것도 다 자 이제 상의도 하고 제일 위까지 올라간 친구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겠지만 제가 랩 포지션이거든요 래퍼인데 제가 2라운드까지 유일하게? 네 최근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나온 승민 친구가 2라운드까지 가긴 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그전까지는 2라운드를 진출한 래퍼인데 래퍼인데도 메인보컬 2명보다 더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포지션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의 메인보컬보다 장준영이 더 음역대가 높아요 아 진짜? 저는 겸손하게 대진훈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래퍼지만 노래 잘하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올 라운드 플레이어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불러주실래요? 마스크 살짝 내리고 아 네네네네 그러면은 2라운드 곡이었던 외토리아 외토리아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드리겠사옵나이다 아 쎄쎄쎄쎄 아 야야 네 해보겠습니다 시시시작 외토리아 외토리아 다리지리다라뚜 외토리아 외토리아 다리지리다라뚜 아 감사합니다 고음 나온 것 좀 하나 해봐요 고음이 고음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부르던 거 있잖아요 평소에 나오는 거 그러면은 야다 선배님이 이미 슬픈 사랑을 한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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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겠습니다 울고 있던 게 생각나 떠나는 그대야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호호 아이고 열정이 좋네 그럼요 네 펜션이 좋아 잘 부르네 노래 아유 감사합니다 나갔다가 하나씩 불러봐요 그러면 그럴까요? 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천부터 저는 이선희 선배님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아 이 노래 좋아 해보겠습니다 아 아 비바람이 없어도 봄은 오고 여름은 가고 그대여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노래 왜 이렇게 잘했는데 떨어졌어? 이 노래를 부르고 근데 제 상대방 누구였어요? 지세희 선배님이셨는데 네 이제 그때 그 가왕 그 3라운드에서 결정적까지 가셔가지고 그나마 좀 마음에 그 위안을 좀 삼았었습니다 네네네네네 저도 그 제일 처음에 나갔을 때 2015년에 한참 시청률 많이 났는데 그때 저는 1라운드에서 떨어졌는데 저를 이기고 올라간 사람이 그때 김현우 씨를 이겼어요 아이고야 이정 이정 아 이정님 아 가왕하셨던 통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막 떨어져도 네 노래왕 통키 네 노래왕 통키 난 냉혈인간 싸이보구 아 네네네 아 그렇네요 그러셨던 기억이 있고요 지범은 어떤 노래였어요? 어 제가 또 김광석 선배님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 이거 너무 좋아 아 노래 조금 길게 불러주세요 자 에코 드릴게요 마스크 좀 내리고 불러주세요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며 내 뒤에는 가사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너무 아픈 가사가 나오는 데를 불러야지 너무 아픈 사랑이 너무 아픈 사랑이 다시 하겠습니다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 어우 잘 들었습니다 예 아 좋아요 목을 안 풀어가지고 명봉이네 명봉이네 아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니 아니 다시 해볼래요?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할 수 있어 아 지범의 선택이야 편집할까요? 아까 그거 편집하고 유복껄 내보낼까요?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할 수 있어 네 아휴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며 그대의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기가 막히네 음이 탈이 될 뻔한데 그렇게 안하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안 나지? 대단하네 지범 지금 노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약간 박효신씨 노래도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박효신씨 노래 조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박효신씨 눈의 꽃이라든가 있잖아요 박효신 선배님의 이상하다도 많이 했었고 야생화 한번 야생화 야생화 좋다 야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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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던 기억만 좋았던 기억 그리운 마음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어울려 어울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하지만 2라운드는 제가 갔다는 거 그렇지 결과는 그렇다는 거 하하하하 정말 지범씨는 누구한테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그 마이클리 선배님 마이클리 그때 안타깝게 한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한 표 차이야 올라갔었으면 한번 더 나가요 그냥 기회가 되면 또 열심히 칼을 갈고 나가겠습니다 박효신은 누구한테 떨어졌어요? 저는 아 그 박정민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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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한테 제가 아 정민이 형한테 떨어졌어요 네네네네네 아 이거 네 아 박빙이었겠다 그래도 아 근데 이게 박빙까지는 아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 완벽하게 깔끔하게 인정할 수 있는 득표 차이로 떨어지려면 확실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럼요 미련 없이 최근에 추석 특집에 제가 한번 나갔었고 또 나갔었어요 아 듀엣으로 그때 나갔었거든요 야구 해설위원 김태균 씨랑 저랑 김태균 두 명 그래갖고 19대 2로 떨어졌습니다 와 확실히 떨어져요 완벽하게 깔끔하게 깔끔한 게 좋아요 미련 없이 19대 2 저도 18대 3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쇼던들이 골든차이로 나온다고 그래갖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신 질문들 하나씩 본인 거 질문 읽고 본인이 대답해 주세요 네네네 네 장준 장준군 항상 텐션이 좋으시던데 잘 때 빼고 언제 조용한지 궁금해요 다른 멤버들이 답해 주세요 조용할 때가 언제인지 조용할 때? 조용할 때가 잘 때 빼고 잘 때도 안 조용해요 잘 때도 잠꼬대 잘 때도 잠꼬대 미갈고 잠꼬대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텐션이 좋거든요 네 그때 텐션이 좋아요 제일 조용할 때가 밥 먹을 때 아닌가요? 아 그렇죠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씹어야 되니까 밥을 씹고 있을 때가 조용한 거 같아요 본인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식사할 때도 맞기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잘 못 있어요 계속 막 통화하고 막 뭐 보고 조용한 걸 못 참는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정막 같은 게 싫어? 그렇죠 그런 게 싫어가지고 가장 조용할 때 아마 대표님한테 혼났을 때 그럴 때 하니까 풀 죽을 때 확실히 죽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뭐 때문에 혼나는지도 물어보네요 방송놈들이 뭐 이렇게 텐션 좋아서 혼나죠 늘 까불다가 대표님한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봐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놀러가가지고 그때 다들 다음날 좀 숙취가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아 이 상태로는 이 텐션으로는 우리가 이 여행의 마무리 지을 수 없겠다 제가 피치 올리자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신나게 대표님한테 대표님 가방을 메고 런웨이를 했었죠 그러다가 대표님이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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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하시더라고요 숙취도 별로 없는 편이에요? 아 저요? 아 저도 있지만 저보다는 다수를 위해 제가 야 그랬구나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야 돼 그럼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자 지범 네네 지범이 부산 사투리 너무 귀여워요 사투리로 심쿵 멘트 날려주세요 왜 그래 심쿵 멘트 정말 이때까지 데뷔 이후로 심쿵 멘트 하라 했을 때 항상 실패를 했거든요 성공한 적이 없죠 오늘은 성공하는 것만 낼게요 정말 여러 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투리 밥 잘 챙기 먹고 아프지 마라 알았나 좀 실패인 것 같습니다 급식실 영양사 선생님 멘트죠 밥 잘 챙기 먹고 아프지 마라 알았나 날 챙기 먹고 수요일 반찬 남기지 마라 약간 요런 느낌 날 묵어야지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팬이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나? 뭐 이런 거 하나 가야 되는 거 같아요? 저기 우리 그 막내 작가가 나리예요 나리 이름이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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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님 날 나리 할 때 개나리 할 때 나리 개나리구나 아 죄송합니다 나을이 말고 나리 나리한테 신곡만 듣다 네 아이 으윽 그러네 나리야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기 목자이 형님인데 형님? 개한타 너무 억울 거려가지고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지범이가? 제가 지금 99년생 23살입니다 맞지 나리가 20살이잖아 지금 아 정말요? 자 그래서 이제 주찬입니다 뮤지컬 배우 주찬이의 다음 작품이 궁금해요 도전해보고 싶은 뮤지컬이나 배역이 있나요? 아이고 궁금해요 지금 몇 작품 했어요? 저는 두 작품 정도 했습니다 뭐 뭐 했었죠? 이제 광염 소나타하고 오네어라고 했었는데 오네어 오네어 이제 또 저는 뮤지컬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죠 근데 저는 좀 재밌던 게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감정 씬들을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좀 울고 울부짖고 평소에 안 해보는 네네네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저보다 20살 가량 더 높으신 연배가 있으신 선배님과 저희 아버지와 동년배이신 분께 야 막 이러면 너 입 닥쳐 막 이런 이런 걸 하는데 너무 희열해 느끼더라고요 아버님께 욕을 한다고 해서 희열해 느낀다고 그 정도 나이 차이는 사람한테 좀 뭔가 화가 있었던 그렇다기 보다 한 번도 못 해본 이제 그런 감정 씬들을 할 때 좀 재밌는 걸 많이 느껴서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뭐 지키렐라 하이드 네네네네 약간 좀 약간 좀 막 이렇게 갑자기 오고 가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캐릭터도 해보고 싶고 막 정말 암울하고 우울한 친구도 해보고 싶고 그러면 다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많은 다양한 그 이제 막 얘기해야 돼요 하고 싶은 작품 뭐 저는 뭐 지금 요즘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엑스칼리버도 엑스칼리버요?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알려주시고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컴백을 한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일 텐데 많이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도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 잘 챙겨 먹고 네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마라잉 네 아 저희 골든차일드 늘 건강하게 아주 파이팅 있게 활동할 테니까요 우리 컬투쇼 청취자 여러분들도 늘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컬투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콜투쇼였습니다 이거 인사 아닌가요? 마지막 인사? 아니군요 마지막 인사 해야죠 마지막 인사 아 맞죠? 주찬도 아 주찬이 어 저희도 이제 저희 활동 아프지 않고 밥 잘 챙겨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밥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두시를 탈출하는 두시탈출 컬투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투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골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뭐 즐거웠어요? 어때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예 개인적으로 뭐 취향이 좀 오늘 방송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내일 또 들으면 되지?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나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음 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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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resh 합니다 그주고 이제 buat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